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공상 만들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제가 좀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작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살부침을 좀 더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손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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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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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